네 여러분 그동안의 날씨가 비오고 바람불고 너무 그지같아갖고 낚시를 못왔었는데요 예 간만에 해가 반짝하네요 암튼 오늘은요 여기 낙산에서 분영을 쑤셔가지고 아쿠아리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였습니다 예 근데 장담은 못해요 예 보시는거와 같이 조금 파도가 거치네요 외양에서 구멍치기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예 오늘 파도가 너무 거치네요 어쩔 수 없이 내양에서 찐하구로 잔잔바리나 잡으면서 놀아야지 될 것 같아요 어 뭐하나 불었어요 에이씨 그런거지 이씨 아 환장하겄네 이씨 아이 또 정갱이겠죠 아 오늘 일하려고 온게 아닌데 이씨 아이 미쳐버리겄네 이씨 또 아재 한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정갱이 바시구만 어 뭐하나 잡았어요 어 저거 뭐지? 에이씨 방어 새끼잖아 고등어인 줄 알았네 와 그래도 예쁘게 생겼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양에 입질이 너무 없어갖고 또다시 구멍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아이 젠장 오늘 완전히 똥랑인데 아이 괜히 왔네 아이씨 이브랭 어쩌면 좋죠 아이씨 어떡하지 와 진짜 안되는 날은 별생쇼를 해도 안되네요 이 치욕은 반드시 두 배로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해봐요 아아 손만 고구마 됐어요 고구마 아 젠장아 안녕하십시오